디펜스원, 디펜스원 대 공감 자 승부치기까지도 결국은 점수를 내지 못하고 이렇게 1점 나기가 이렇게 어려운 여기는 K 배가 펼쳐지고 있는 야구장입니다 아우 갈발부도 만만치 않아요 아우 첫 번째 공감이 첫 번째로 이깁니다 자 이번에는 디펜스원이 문희성 대 정동현 자 문희성이 디펜스원이 2대1로 앞서가고 자 이번에는 또 이 가위바위보도 지금 팽팽하게 2대2입니다 자 5번 타자 자 이번에는 디펜스원이 3점을 먼저 가져가고 자 여기서 또다시 공감이 3대3 당팀의 가위바위보 승부 자 공감이 먼저 4점을 자 여기서 공감이 이기면 게임 끝납니다 자 과연 아 9번 타자들 남윤수가 지금 마지막 주자입니다 여기는 홍수문 선수구요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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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펜스1이 5대4로 발강에 진출을 합니다. 자 남윤수 선수